해리포터 시리즈가 드디어 드라마로 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워너 브러더스 디스커버리가 운영하는 HBO는 베스트셀러 청소년 도서인 해리포터 시리즈를 원작으로 한 새로운 온라인 TV 시리즈 계약을 마무리하고 있다. 해리포터 원작 시리즈 7권을 각자 시즌 기반으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작가 조앤 케이 롤링은 TV 드라마화를 계약하면 원작에 충실하기 위해 시리즈 제작에 어느 정도 참여하겠지만 듀오 제작자로 활약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포터 영화 8편은 개봉 이후 워너미디어에야 8조 이상의 수익을 안겨다줬고 워너브러더스는 해리포터 성공에 힘입어 프리컬인 신비한 동물 사전 시리즈를 3편 제작했다. 해리포터 영화 8편은 제작 대급판 워너미디어의 저작권이 있다. 워너미디어가 해리포터의 드라마화를 검토하면서 온라인 스트리밍 콘텐츠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리포터의 드라마 암서